고의 2006년 11월 22번 이었어요.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자 1번에는 복잡한 어떠한 수합체계를 갖추고 있다. 그리고 수동태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자 keep with 쓰시면 지금 해석상 맞고요. 자 2번은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얘는 선생님 이렇게 흘러가듯이 해석해볼게요. 뒤로 가볼게요. 이렇게 가보시면 it 쓰고 permit or buy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축하고 오프닝해요. 그 small piece 여기서 하면서 얘는 이거 하는 것이 permit 하잖아. 허락해요. 자 그럼 여기서 동사를 얘로 잡았어.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동사들은 선생님 유도동사라고 해서 5형식에 쓰일 때 어떠한 특징이 있지? 주어가 있고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를 쓴다고 얘기했잖아. 자 이런 것도 뭐 있죠? want나 need나 permit 여기 쓸게요. permit 허락하다. 그리고 설득하다. persuade, force, tell, read. 엄청 많아요. 자 이런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취해?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목적가 이렇게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으니까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맞네요. 자 그리고 3번은요. 3번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다. 예전부터 진짜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우리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학적인 연구가 거기에 연구에도 불구하고네. 많은 것들이 있어.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끊어야겠네. 자 근데 보면 얘 다음에 뒤에 뭐 나왔어? 명사 나왔잖아. 자 우리 도우라는 친구는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죠? 접속사예요? 전치사예요? 접속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? 주어, 동사가 나와야 되는 구조야. 자 근데 우리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있었죠? 또 despite나 또는 in spite of 자 얘네들이 전치사이기 때문에요. 뭐가 뒤에 나와야 되죠? 이때가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. 자 그럼 얘를 바꿔줘야겠죠. despite로 바꿔야겠어요. 자 그리고 4번을 보면요. 4번은 지금 어 됐 다음에 됐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. 정답은 3번이었고 어 많은 그 어둠의 지역이 있어요. about도 좀 이렇게 묶어줄게요. 그러한 낯선 물체예요. 근데 이 낯선 물체 어떤 거냐면 그럼 여기 선행사 앞에 여기 있네. 그러니까 단수기 때문에 love에 s를 붙었어요. 뭔가를 좋아하는데 샌드와 그리고 굉장히 이 shallow water를 좋아한대요. 자 5번은 어 그 보 거기에는 어떠한 보도가 있어요. 대디야. 불가리가 어 불가사리가 불가리래. 불가사리가 때때로 이동한대. 그룹을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는 소리야. 자 근데 얘 별뼈 하나 달아주세요. 별뼈 하나 달고 아이고 색깔이 왜 안 바뀌지? 어 별뼈 달고 얘 문제의 의도는 야 너 여기에 지금 내가 ing라는 애를 쓸 거야. 이 말은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.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는 거야. 보니까 접속사 없잖아. 그러니까 분사가 나오는 게 맞아. 자 그리고 얘가 능동적으로 이동을 하잖아.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능동이고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.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면 풀릴 수 있어요. 자 여기서 이런 것도 뭐 있지? 뭐뭐 때문에 because랑 because of 구분하는 거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